자성은 무언지요. 어떤 사물의 본질이요. 그 사물을 그 사물이게 하는 본질. 생각이면 생각이 하나의 자성이 있죠. 왜 생각은 감정과 다를까요? 그게 자성이에요. 감정과 다르게 해주는 어떤 그 생각의 본질. 이런 것은 생각이다 하게 만드는 그 본질. 그래서 그 본질이 있으니까 생각은 늘 생각이고 감정이 아닌 거고 감정은 또 생각과 다르고 보는 거는 듣는 거랑 다른 거죠. 다르게 해주는 본질이 있죠. 그게 뭔가 고정불변의 성질이 있죠. 딱 그 성질이 항상 이 우주에서 구현되고 있는 그 성질. 그래서 이 자성을 그냥 가볍게 말하면 그냥 본질.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데아 같은 거예요.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고 언제든 그거여야 하니까 독립, 고정, 불변의 실체를 자성이다. 이렇게 정의하면 되게 수준 높은 정의고요. 그냥 그 사물의 본질이에요. 다른 사물과 구별되게 하는 본질. 그런데 중간판은 만물에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. 왜냐? 만물은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떻게 자성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. 인연 따라 존재하는 거는 본질이 없다는 그 주장이 맞을까요? 그런데 플라톤만 해도요. 변화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변화 세계를 부정해 한 게 아니죠. 변화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불변의 본질을 갖고 있다. 이게 자성론이에요. 플라톤식의 자성. 가능해요. 이 자성이. 그 제자인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불변의 본질이 없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. 변화하는 현상계에 너머에 있는 불변의 본질.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성이죠. 인정했죠. 모든 철학자들이 로고스, 이데아의 세계를 인정한 철학자들은 다 자성론자입니다. 자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. 불변의 자성이. 없대요. 그런데 중간판은 없대요.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지 자성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참나도 자성이니까 참나도 없다는 거예요. 영원한 건 없어야 되니까. 우주는 계속 변하고만 있을 뿐이에요. 얼마나 이게 천박한 이론인지 아세요? 현상계가 변하고만 있다는 걸 공부하실 거면 여러분 차라리 물리학을 공부하세요. 양자물리학을 공부하세요. 이게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어중간한 게 중간파예요. 거기서 뭘 얻겠어요. 현상계는 무상하지. 인연 따라 존재하지. 그래서 현상계는 고정불변의 자성이 없지. 이게 타예요. 중간파예요. 이게 불교면요. 여러분 그냥 제가 볼 때는 물리학 공부하세요. 차라리 알기라도 정확히 알아야지. 막연한 인연이 아니라 어떻게 우주적으로 만물들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진화해왔는지 차라리 그걸 연구하세요. 그래도요. 그게 자성론하고 반대가 안 돼요. 뭔가 우주의 불변의 원리, 정보가 있으니까 만물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. 불변의 원리가 있을 거니까. 이게 과학하고도 참나론이 만날 수 있는데 왜 불교 안에서 못 만나고 있냐는 말이에요. 이런 거 비판한 겁니다. 제가 자성론에 대한 비판, 불변의 본질에 대한 비판. 그래서 공이다. 아무것도 없다.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게 중간파예요.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를 공으로 봐요. 그런데 초기 불교 이래 우리 안에 있는 투명하고 빛나는 의식,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생렬을 떠나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는 걸 석가모니도 얘기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. 그 빛나는 의식을 만나세요. 그 빛나는 의식이 여러분의 자성이에요. 여러분의 가장 본질입니다. 영원 불멸의 본질이에요. 영원 불멸의 본질인 참나 만나라는 얘기 하나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저도 고심하면서 한 겁니다. 영원 불멸의 본질입니다.